여러분 안녕하세요 콜리제시 입니다 오늘도 라이브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예전에 그 이 화이트 스커트 소개를 할 때 벨트 예고를 했었는데요 라이브 방송에서도 알려드렸었고 또 그 수트 제품들 셋업 수트 제품들 나올 때도 제가 벨트 스타일링을 해서 좀 다양하게 보여 드렸어서 벨트가 나올 예정이다 이렇게 알려드렸었어요 제가 여기 앞에도 지금 걸어 놓기는 했는데 요 재킷 종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슬랙스 종류라고 해야 될까요 와이드 핏 슬랙스 라든지 요런 아이템들 을 처음부터 기획을 할 때 이렇게 벨트로 포인트를 주는 것까지 고려를 해서 기획을 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벨트가 나올 것이다 라고 계속 알려드렸었는데 드디어 출시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미 그 캡슐 옷장 보신 분들은 소식을 접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시중에 나와 있는 벨트들을 원래 그 스타일링에 활용을 좀 많이 하다가 이 벨트를 만들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버클이기도 한데요 이런 스퀘어 버클이 좀 스타일링을 했을 때 모던해 보이기도 하고 좀 더 시크한 느낌 쿨한 느낌을 내기에 용이한 그런 쉐입인데 이 쉐입으로 나오는 버클 자체가 굉장히 드물더라고요 어찌어찌 찾는다고 하더라도 뭔가 뭔가 한 끗이 한 끗이 살짝 이제 제가 생각하던 거랑 굉장히 다르다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벨트가 존재를 하지 않는다 시중에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되었고요 이 버클에 있는 어떤 질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이게 액세서리로 가면 갈수록 더 세밀한 부분 하나하나가 디자인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특히 이 버클은 유광 버클 그냥 아무 처리도 하지 않은 그런 버클이 아니라 헤어라인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 질감이 새틴 질감으로 이렇게 겉면이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착용을 했을 때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고 훨씬 더 착용을 했을 때 너무 쨍한 느낌이 아니라 은은하게 광택이 있는 살짝 반광 느낌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유광도 아니고 너무 아예 광택이 없는 소재도 아니고 딱 반광 정도의 느낌이라서 두루두루 활용을 하기에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어서 1사이즈, 0사이즈, 2사이즈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이 화이트 스커트 아마 구매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제품은 따로 이렇게 벨트 고리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없어요 없는데도 지금 제가 이렇게 착용을 했을 때 이렇게 흔들어도 거의 움직임이 없을 정도로 이 사이즈에 거의 딱 맞게 조절을 해서 착용을 할 수가 있어요 한편으로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이런 가격대의 브랜드의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뭔가 사이즈가 다양하게 나오는 경우가 아예 거의 없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벨트를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템 같은 경우엔 그래서 특히 외피 부분을 고를 때도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외피도 안쪽처럼 합성피역이나 소위 말하는 비건레더라고 표현하는 그런 걸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비건레더가 결국에는 이제 합성피역의 일종 보통 이제 저렴한 가격대에 많이 나오는 2만원대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다 전체가 합성피역인 경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 겉면에 코팅 조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그냥 사진으로 봤을 때는 뭐 비슷해 보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실물로 봤을 때 겉면 자체가 비닐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게 되고 물론 또 그런 것들 선호해서 관리의 용이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스타일링이나 이런 걸 활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편으로 저는 이제 저희 콜리젠드만의 무드로 이 벨트를 선보일 때 그것보다는 조금 더 외피 부분이 고급스러운 광택감 너무 쨍하게 비닐 같은 그런 막 느낌이 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숨 쉴 수 있는 가죽의 느낌을 그대로 가져가면서도 이 겉면이 너무 무광처럼 아예 뭐 통가죽이라든지 이런 남성 벨트에서 나오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좀 섬세하게 광택이 살짝 은은하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가장 잘 살려서 표현할 수 있는 이탈리안 레더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여러분께 선보이는 게 정말 가격 대비 너무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하면서 선보이는 이유 자체가 소재에 이런 거 정말 아끼지 않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감도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소재들로 최대한 선택을 해서 여러분께 선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벨트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 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벨트에서도 폭이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또 약간 느낌이 달라져요 근데 요즘에 제가 작년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좀 많이 보이는 벨트 트렌드는 아주 두툼한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좀 얇은 느낌으로 페미닌한 그런 감성이 더 많이 느껴지는 그런 벨트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고 실제로 저도 이제 스타일링을 해보면 이런 가벼운 소재들이랑 같이 매치할 때는 너무 두툼한 벨트보다는 조금 얇은 벨트가 훨씬 용이해서 이렇게 한 1.9cm 정도로 굉장히 섬세한 느낌이 나는 그런 벨트로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착장은 조금 많이 보여드린 것 같아서 갈아입고 또 뒤에 다른 착장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하나만 보여드리면 또 약간 아쉬울 수 있으니까 한번 갈아입고 나와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지금 저는 안에 탱크탑을 착용을 하고 위에는 가볍게 걸칠 수 있는 그런 화이트 셔츠를 입고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데님이랑 같이 벨트를 착용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지금 벨트를 착용을 했는데요 원래 벨트를 착용하면 저처럼 허리 사이즈가 조금 다른 경우에는 그냥 원사이즈로 커버가 안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길게 여기까지 가서 막 이게 치렁치렁 거리고 이거를 따로 별도의 스타일링을 위해서 뭐 부착을 한다거나 따로 막 뭔가 이렇게 조치를 취해줘야 돼요 아니면 이걸 뭐 잘라서 수선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딱 맞게 착용을 할 수가 있죠 이 벨트 같은 경우에도 이번 거가 품절이 되고 나면 또 재입고 일정이라든지 이런 게 미정이기 때문에 한번 품절되고 나면 또 구하기 어려우실 수가 있어서 빠르게 이렇게 결정을 하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항상 이게 품절되고 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물어보셔서 이게 언제 출시가 되는지 여러분들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서 여러분들 벌써 이 아이템 진짜 관심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 들어오신 분들도 꽤 많은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저는 이제 이런 화이트 톤으로 셔츠를 입었지만은 또 한편으로 이런 블랙 컬러의 블레이저 같은 거랑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네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착용을 할 수가 있어요 스트레이트 핏 청바지도 구입했는데 예쁘고 착용했을 때 편하고 퀄리티 좋다고 해주셨네요 감사드려요 이 청바지류 제품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한테 그냥 워시드 청바지를 그냥 선보일 수 없고 진짜 퀄리티 좋게 선보이려고 굉장히 세심한 부분까지 다 신경 써서 이번에 출시한 제품입니다 아마 이제 뭐 안쪽이라든지 아니면은 아주 미묘하게 아는 사람만 아는 그런 뭐 실의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른 제품들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훨씬 퀄리티가 좋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게 워시드 제품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빈티지한 감성 이런 것도 있으면서도 한편으로 다 꼼꼼하게 퀄리티까지 챙겨서 제작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꼭 블랙 컬러 뿐만 아니라 그레이 컬러랑 입어도 되고요 그레이 컬러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식으로 착용을 해도 되는 거죠 화이트 지금 저는 이제 탱크탑 착용했는데 뭐 이렇게 좀 더 올라오는 그런 화이트 티셔츠 같은 거랑 입으셔도 되고 그냥 저는 그 다양하게 다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지금 위에다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입을 수가 있는 제품이에요 제가 또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원피스 같은 거 코디를 할 때도 이런 벨트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이 원피스가 허리라인이 어느 정도 살짝 잡혀는 있어도 그래도 좀 더 이렇게 극적으로 잡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벨트를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뭐 재킷이랑 같이 코디한다거나 할 때도 벨트 하고 안 하고 굉장히 다른 느낌으로 연출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도 제가 쇼펌으로 보여드렸던 적이 있어요 또 그거 참고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짠 여러분 이렇게 다시 나와봤는데요 지금 제가 착용한 이 원피스도 여러분들이 또 지금 계절에 더 더워지는 계절 이럴 때 많이 편하게 착용하실 수 있는 제품이죠 이거 지금 안에 이렇게 착용을 하고 위에 이렇게 재킷을 걸쳐봤어요 근데 이렇게 재킷 걸칠 때 이런 오버핏이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바람이 통할 공간도 있고 좀 여러모로 봄, 여름 시즌에 활용하기가 용이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한편으로 이게 어느 정도 허리 라인이 살짝 여유 있게 떨어지다 보니까 이거를 조금 더 잡아서 페미닌한 라인 살려서 연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아주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이런 벨트겠죠 이 벨트도 지금 제가 착용한 모습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 이 형태가 아니라 다른 버클이나 다른 컬러라고 하면 좀 느낌이 많이 다를 것 같다라는 인상을 받으실 것 같아요 제가 착용한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잘 어울리는 벨트들이 또 조합이 있어서 이런 느낌이랑 딱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 바로 이 벨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애초에 처음부터 제가 이 아이템 기획을 할 때 이렇게도 착용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기획을 했어요 벨트 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부러 쓰리 버튼 이런 것도 생각을 하게 된 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벨트 위치도 헷갈리지 않고 두 번째 단추 있는 부분에 맞춰서 하시면 프로포션이라든지 이런 게 잘 맞게 비율이 고민 많이 하지 않고 착용하실 수 있게 기획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뒷부분도 살짝 이렇게 주름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주면 좋아요 이렇게 잡아서 표현을 해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일부러 저는 또 잘 보이라고 그레이 컬러 재킷이랑 같이 코디를 했는데 사실 블랙이랑도 당연히 잘 어울려서 블랙 컬러의 재킷을 구매했다 하시는 분들도 같이 이렇게 스타일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여기에서 벨트의 두께가 더 두꺼워져도 좀 애매해지고 스타일링을 했을 때 그렇다고 더 얇아져도 너무 잡아주는 힘이 느껴지지 않고 딱 이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마 여러분들 시중에 나와있는 벨트 보시면 그거 느끼실 거예요 전부 다 스티치가 들어가 있거든요 스티치가 전체가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많아요 그렇게 되는 이유 자체가 스티치 없는 거를 선택하기에 조금 어려운 상황?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점도 저희는 이번에 다 보완을 해서 스티치 없이 좀 심리스하게 매끄럽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 디자인은 어떻게 구현을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열심히 찾아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조금 더 겉면 외피 자체도 아주 부드러운 소재고 스티치 없이 이렇게 매끄럽게 마감되는 방식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리 이런 것도 약간 더 섬세하게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자 그리고 또 이런 재킷 같은 거 입을 때 이렇게 그냥 소매 부분에 스타일링 안 하고 착용을 하는 또 쉬운 스타일링 방법도 있지만 한편으로 걷어서 또 입으면은 여러분들 뭐 셔츠 같은 경우에도 그냥 살짝 걷어서 입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좀 더 시원한 느낌으로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략 이렇게 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안감까지 신경을 쓴 재킷이잖아요 밀라 재킷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걷었을 때도 이 질감이 살짝 광택감 있게 고급스럽게 떨어지고 이 겉면에 있는 겉감과 그렇게 컬러 차가 크다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은은한 느낌으로 살짝 포인트 되게 이렇게 착용을 할 수도 있는 제품이에요 여기까지 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스타일링을 쭉 보여드려 봤는데요 이거 외에도 이 벨트를 활용하는 방법이 정말 다양하고 또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아서 그런 착장들은 다음 또 캡슐 옷장에서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알려드리자면 이 벨트 같은 경우에 사이즈도 다양하고 그 다음에 여기 조절 가능한 고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진짜 벨트 디자인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이렇게 지금 여기 벨트 골이 있는 부분이죠 이게 조절을 할 수 있게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능적인 디자인이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뭐 이게 좀 짧게 떨어질 때 혹은 길게 떨어질 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구멍도 5가지나 지금 총 아마 5개 정도 될 거예요 뚫려져 있어서 이렇게 허리 부분을 좀 더 확 잡고 싶을 때는 더 길게 살짝 떨어질 수 있게 더 여유 있게 안쪽으로 착용을 할 수도 있고요 아까 전에 제가 청바지 입었을 때처럼 좀 더 골반 부분에 가깝게 떨어진다 할 때는 이 부분이 더 짧아지게 구멍을 옮겨서 또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용도로 그냥 여러분들이 그 012 사이즈 대략 맞았다 하시는 분들 있으면 그냥 두루두루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라이브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라도 또 궁금하신 게 있는 경우에는 댓글로 물어보시면은 제가 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라이브 방송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